안녕하세요 헬미리 헬리미디어리뷰의 트룹박입니다. 제가 최초로 ASMR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. 제가 계속 나올 건 아니고요. 반려견 부들의 먹방 ASMR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저는 오늘의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오늘의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오늘의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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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기 베이컨 육수 힐링 달콤한 소스랑 소스랑 소리도 들어간 뱃살 파티 손이 안 좋아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릇에 먹어요 초콜릿 랩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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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땡 저는 청양고추를 만들어서 오늘의 타락입니다. 청양고추를 주문했지만 저는 청양고추를 골고추를 넣었어요. 저는 청양고추를 넣어서 다진마다 연결하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청양고추를 넣어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